자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은 scp vr 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란가? 예 저기 713이 서있죠? 예 제가 이거 PC버전으로 하고도 지릴 뻔했는데 요거를 vr로 하게 됐네요 예 유튜브라는게 뭔지 참 아 미치겄네 불금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겜블링이라고 졌는데 겜쓸시오틱 이라고 적혀졌네? 뭐야 저주야 이거? 나 분명히 겜블링 했는데 i n g 겜프키틱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키보드가 제대로 안 쳐지고 있어요 집어치우고 일단 바로 가볼게 어 쟤 계속 거슬린다 서있지마 거기에 와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떨까 하는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vr은 실제라 다름없죠 거의 느낌적으로 자 보시면은 눈 깜빡임 표시가 여기도 줄어들고 있네요 눈 깜빡이면 바로 앞에 와있고 막 그런거잖아 자 d 실험체겠죠 d 인간 실험체 제수 제수고 뭐 샬라살라 적혀있는데 제 제수 번호가 d 9341인가 아유 깜짝이야 예 예 이거 scp가 아니고 그냥 군인들 나왔는데도 좀 쫄리쫄리쫄리네요 잠깐만 이런거 작동되나 한 번씩 눌러봐야지 또 뭐 그런건 안되는거 같습니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예예 킥힐 에스 엉덩이 찬다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쏘지는 마시고 와 장난아닙니다 분위기가 예 예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피시버전하고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끝까지 쳐다 쳐다보지 않으면 점점 다가와서 저를 죽이게 되는 어 그 녀석이 있는 방에 가는거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아니 사람 봐도 지금 놀랐는데 큰일났다 오 마치 썩은 썩은 살점 같은 느낌 저 진짜 요기 들어가요? 아아 행동지침 뭐 그런건가요? 절대 이 녀석을 마주쳤을 때 절대 눈을 떼지 마시오 눈을 뗐을 경우 당신의 숨통은 끊겨져 있을겁니다 아무 말도 안하시네 가겠습니다 아아 문 열렸어 가야된다 아이고씨 어어 역시 익숙한 장소 어어 열렸어 오 마이갓 있다 겁도 없이 들어가는거 보소 자 같은 등급 클래스 D인데 아 안들어가면 안되면 아 아 예예 들어갈게요 와이씨 진짜 쫄려 와이씨 진짜 쫄려 야 피야? 피야? 아우 침이 나오네 오 마이 아아아아 아 문 잠궈봐 어떡해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긴 했었어 우와 만져볼 수 있나 아야야야야야 무서워 아 뭐야 에이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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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깜빡이면 안돼 아 으 아 아 잠깐만 어디야 여기 어디야 다 죽었어 순식간에 다 죽었어 순식간에 다 죽었어 아 아 일단 밖으로 튀어나가자 일단 밖으로 튀어나가고 어어 철마 이 근처에 있는거 아니겠지 아 일단 밖으로 나가 봐 어 뭐야 어 이 사람도 당해버렸네? 아이씨 전시 차리세요 총 좀 줘봐 총 들고 있던 거 아까 들고 있던 총 다 어찌했어 뚝배기라도 줘봐 내가 좀 써야 돼 지금 나 무방비야 뚝배기 줘봐 뭐 없어? 아니 포장 이거? 자 일단은 예 비벼 볼게요 가야 됩니다 문 열리냐? 아 이 문은 또 왜 안 열리는 건데? 문 문 문 문 아 아 아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겠지? 다 죽어있어 저기 진짜 이게 여러분들 PC로 하는 거랑 VR로 하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? 아 이 아저씨 박씨 박씨 아저씨 틀지 차리세요 뭐 카드 같은 거 키카드 같은 거 없어요? 엉덩이 좀 보자 아 무슨 소리야 에이 뭐 아이템 같은 거 없어? 만져지지도 않네 아이씨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 얘기는 더 이상 안 될 거 같아 열렸다 발전 손 안 갈끼야 안 갈끼야 그럼 어디로 가야 해? 지금 보시다시피 나가는 길목에 173 저 녀석이 버티고 있잖아? 눈 마 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pare 계속 쳐다보면서 가잖아 계속 쳐다보면서 가자 갈 수 있어 냅다 뛰자 스태미너를 모아놔야 돼? 모아놨다가 냅다 뛰면 돼요 제발 앞에 오겠지? 빨랄 빨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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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문이 있나? 뒤에 문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닫아 저리가 문 깜빡할 때마다 저렇게 와? 오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뒤의 문, 문, 문. 아니 저놈이 왜 여기서 계속 다 서기는 거야. 아까 여기. 열어, 열어, 열어. 뒤의 문. 뒤돌아본 사이에 죽었다. 아하. 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건데 이거. 보지 못하겠는데. 있니? 73아. 있니? 어? 사람이다. 팔로우 미. 알았어. 따라갈게. 죽은 거 아니죠? 팔로우 유. 아, 이거 진짜 너무한다. 잠깐 문만 열었을 뿐인데 죽어버리네. 이거 뭐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. 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성을 거의 상실하기 직전이거든요. 여기서 한 번 더 죽잖아. 나 그럼 못 파겠어. 내가 이거 이제 공포. 어, 줘봐, 줘봐, 줘봐. 아, 나 같이 가. 아, 좀 같이 좀 가지. 아, 저 양반들 진짜 치사하게. 지수길만 살라고. 대충 알았거든요. 이리로 딱 들어가. 맵이 바뀌지 않는다면. 맵이 계속 바뀌네. 젠장. 맵이 바뀌어요. 맵이 계속 바뀌어요. 어, 여기 뭔가 좀 끔찍하게 생겼다. 직진 쭉 갈까요? 어, 일단 직진 가자. 모를 때는 직진이지. 이건 뭐 하는 방이죠? 아아아아아아악!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, 살았어. 문 닫아. 아, 저 거지같은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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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괜찮습니다. 설마 이 철문 뒤 이중문을 뚫고 오지는 못하겠지? 어, 그건 에바야, 진짜. 오케이. 한동안 만날 일 없다. 이중문이다. 분명히 이중문이야. 저거 뚫고 나오면 이건 진짜 에바야. 어, 난 할 만큼 하고 있어. 자, 여기는 723이 있을 리가 없어. 여기는 723이 없을 거야. 어, 축하합니다.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그로야, 그냥. 어, 별거 없어요. 어, 여기 일단 직진할게요. 723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. 뭐하는 곳이죠? 일단 이건 뭐 눌렀습니다. 어, 너 여기 왜 왔어? 문 닫을게 문 닫을게 문 닫을게 문 닫을게 문 닫고 아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문 닫을게 아니 저놈은 뭐 여기 같아 저기 같아 왜 이렇게 동망소주 막 그냥 어 지가 홍길동이야? 열렸다 드디어 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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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713을 그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내가 가는 고런 느낌이네 요거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야 이거?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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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 뭐야 방금 으어어어 뭐야 언급 아유 깜짝이야 아이씨이 그래픽 보그 아 깜짝이야 이씨 위에서 진짜 떨어진 줄 알았네 어흑 어흑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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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제고요 vost 상설 흐우~~ 나 지금 온몸한 서름이다 애 이쪽길이 아니야? 이거 또 뭐야 뭐하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애 う 프레시 후레쉬 놀라서 후레쉬 떨궜나봐 언제부터 떨궜는지도 모르겠어 아이씨 어딘데 어디로 가야되는데 나 어디로 가 여기도 엘리베이터 있다 엘리베이터 있다 엘리베이터 아 뭐야 야이씨 눈알 봐 눈을 파먹었어 이분도 재수인데 1급 1급 카드인가 이벤토리 집어넣고 아 근데 나 후레쉬 없어 아까 놀라서 화들짝 하면서 떨궜나봐 손전등 없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보인다 아 여기도 뭐 들어가면 안될거같이 생겼어 딱 봐도 그치 와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소름이었어 택소름 여긴 뭐하는거지 가스 가스 으 gain 173. 미안 미안 으束 어 이거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엄마! 엄마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